안녕하세요. 과장님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곳은 어떤 기업이죠? 저희는 업력은 30년 된 4가지 사업으로 분류된 중소기업이면서 강소기업입니다. 첫 번째로 에너지 환경 분야의 계측 기기 사업이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환경 사업이 있고 전장 사업이 있습니다. 전장 사업은 전기차의 충전과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사업, 접속판 사업이 있습니다. 이 4가지로 이루어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곳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저희는 오랫동안 FA 기기 개발과 제조를 통한 신뢰도가 높은 회사로서 개발 실력을 많이 업로드해서 지금 전장 사업까지 확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랜 전통으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기업인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제품이 가장 유명한 제품일까요? 높은 신뢰도이고 신호 변환기라고 해서 각종 센서나 이런 것들을 디지털 신호, DC 신호나 4에서 20mm 앞에 신호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피레기, 안전을 위한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지시계, 인디게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상품 구성으로 해서 직접 제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제조와 개발, 그럼 에이스까지 가능하다는 점인가요? 전부 다 사업 관리까지 전부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유망 전도 기업으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까지 뻗어나고 있는 수출 유망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